어쨌든 엄마가 오셨으니까 엄마꺼본도 그냥 보면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흘러나온 적이 말씀을 드릴게 우리 엄마가 그냥 내 주변을 다 도맡아서 챙겨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내가 그냥 남자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사셨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신경 쓸 일이 생겨서 여기도 또 참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 혼자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다라 그래 그리고 엄마 마음에 그래 내 남편이지만 이 인간아 이 화상아 항상 그렇게 똑똑한 척 다 하면서 한 번은 꼭 그렇게 뭔가를 잘못해서 꼭 그렇게 사람들한테 치여서 사니 학교 살 때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아 답답스러워 머리는 똑똑한데 사회생활에서 안 되나 봐 이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역으로 그래 내가 너보다 네 말대로 뭐가 못나도 나는 너보다 사회생활을 잘해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 남편인 거를 무시하고 살지는 않으셨어 아 맞아요 아무리 뭔가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내 마음속으로 혼자 이 화상아 이 인간아 이렇게 했어도 겉으로 남편을 정말 무시하고 살지는 않으셨대요 네 그래 근데 반면에 엄마가 공주 대접받고 살지는 않으셨어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쉬워 밖에 나가면 공주 집에서는 무리수야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밖에 나가면 내가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품격있게 봐요 아 그럼요 어 근데 집에 오면 내가 진짜 엄마 말대로 하인이야 하인 어 이 집에 내가 관리인인가 집을 관리를 해주는 관리인인가 이 두 남자들이 나를 갖다가 아 진짜 무수리로 만들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기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아빠가 힘들었던 일이 있어도 정말 엄마가 어쨌든 나서서 한 번 더 뭘 알아봐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주고 이러면서 잘 헤쳐나갔기에 이만큼 오셨다고 해서 나는 엄마한테 너무 고생 많으셨다 솔직히 박수 쳐드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지쳤을 것 같아 지치다거리 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나마도 남편이 내 실속 못 차리고 산 거는 맞는데 또 일은 그냥 꾸준히 했대 손 놓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텀이 있었을지언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또 그냥 그거대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연세가 앞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갖고 큰 돈을 벌거나 뭐 엄청 크나큰 일들이 있거나 라고 하는 연세는 이미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아프고 또 큰 일 없고 그냥 내 자식 하는 일 잘 되고 무슨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이러기만 하면 이제 엄마가 요한이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간 그냥 고생 너무 많으셨고 큰 일 많이 치르셨다 이 말이 나오고요 그 이제 오늘 기점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봐드려야 되잖아요 더 이상의 큰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혼자 전전긍긍 안 하고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일하세요? 안 해요 안 하세요? 그냥 계셔? 네 다행이다 왜 엄마가 건강하고 나는 내가 그래도 내 건강이라는 데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올겨울에 조금 내가 자꾸 몸이 무거워서 처질 일이 분명히 있대요 근데 이게 어디가 지병이 생겨서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왜 기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 기 흐름 자체에서 올겨울에 엄마가 좀 많이 눌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 속에서 살다가 얘 긴장이 확 풀어지면 문이 처지는 경우가 있잖아 엄마가 지금 그게 좀 처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 데 있어서 엄마가 마음이 지칠까 봐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마음 좀 다독이면서 자꾸 즐거운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들분 같이 계세요? 아니요 결혼했어요 따로 사셔? 네 그러면 여기는 자손이 있어?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부인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아니 넣으셔도 돼요 잠시만요 저기 나이만 알려주셔 나이 동갑이에요 아 동갑? 네 그러면 이 부부 내외도 잘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겠네 아 그렇죠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식이 그냥 가정홀콜에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만 살면 더할 나이 뭐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드님 문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내 가족한테 디테일하게 챙기질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거가 좀 아내로서 서운해할까 걱정이 돼 근데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쁘게 들어오는 건 없는데 뭔가 문서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뭐가 물건이 오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건의 문제면 어떻게 해선 조심하고 하면 되는데 항상 중간에서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터질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 신경을 많이 써갖고 지금 우리 며느래가 퇴근하면 말을 못 시킨대요 예민해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나쁠 건 없는데 잘 되다가도 그 중간중간에 문제 생기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맞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직원들은 근데 그게 또 대주님이 우리 아드님이 운때가 안 좋아서 그 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 자체가 사람들이 드세 우리 아드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업계에 사람들이 드세 이기적인 분들도 있고 욕심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 아드님이 나이가 너무 어린 높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다른데보다 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나이에 얘가 지금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 도움 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시샘하고 주변에서 전개에 저기 저기 한 새끼다 아 저기 그런 소번까지 났대 어머 전개에 숨겨둔 아들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잘나도 문제야 얼굴도 잘생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나이에 지금 너무 성성장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오니까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야 그치 지금 선생님 말씀이 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쨌든 남편은 그냥 남편대로 내가 그냥 끌어안으면 되는데 아들이라도 큰 문제 없고 그냥 얘라도 잘 사시면 정말 내 마음이 뿌듯한데 아 그러네요 자꾸 이런 소리가 들러오니까 거슬려 맞아요 신경 쓰이고 근데요 우리 아드님이 이거는 그냥 안고 가셔야 되는 문제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왜 남들이 너 남이 자아를 되면 너 고생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아유 잘했네 이게 아니라 아우 쟤 뭔데 맞아 사람들 그거 있잖아 아 쟤 뭔데 지가 뭔데 나이도 어린데 아 사장 노릇하고 뭐 이러고 있어 짜증나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 절대 안 그럴까요 이분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소신껏 가시면 사람은 갈려도 또 일할 사람 또 들어와 거기에 그냥 연연을 하지도 말고 거기에 상처받지도 말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 업계 자체가 모르겠어요 난 정확하게는 무슨 일인지 몰라 말씀을 해줘도 그 직업에 대해서 뭔가는 몰라요 근데 그 업계에 일할 사람 없겠느냐 일할 사람 많대요 그냥 진짜 내 직원이라고 하고 끌고 가야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뿐이지 다 뜨내기처럼 사람은 많대 그러니까 그냥 좋게 일할 때는 좋게 후하게 뭔가를 해주고 아닌 것 같을 때는 딱 자르고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돼 그거를 못해요 딱 자르는 사람 약간 우울 부담을 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그 어른들인 직원들한테 끌려다닐까 봐 겁나요 그래서 희한하게 관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제를 피해가려고 하면 이분이 그 사람을 잘 관계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나를 만약에 짜증나게 했어 어느 직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그 직원이 오기 품어서라도 잘해도 그냥 넘어갈 거를 갖다가 태클 걸고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일들이 분명히 몇 번 그런 것도 많아요 일부러 자기도 월급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만 일할 데 있나?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인간관계 유지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드님 자체가 주변에 사람은 너무 많은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 연세 나이대에 돌이켜보면 내 주변에 사람은 많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네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울 거야 근데 이분 사주가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진짜 내 오른팔이야 내 왼팔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고 내 가족밖에 없대요 이분은 선생님 그 2000 그러니까 내년 2년이 2024년 뭐 그게 크게 일을 좀 지금 시작이 좀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이루어질까요? 어... 그게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 경쟁인 상대가 튀어나오면서 이걸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순간에 그럴 일이 있는데 3년 안에는 내가 그걸 잡을 일이 있대요 그 안에는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하시고 좀 사람 관리의 우선을 좀 치우쳤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규모가 작아지면 그거를 내가 덥석 잡기에 저쪽에서 안 내준대 그럼 이렇게 공수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공수가 나와요 그럼 규모가 엄청 커요 그렇다고요 진짜 이기적이게 칼 같으신 분도 못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 공경하면서 사장 노릇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3년만 고생을 하시면 그 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많이 빌고 다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이 내 세대에서는 빛을 못 봤어 사실 내가 저를 다니든 무속인 집을 가서 인사를 다니든 그냥 진짜 평탄하기 위해서 다닌 거잖아요 엄마가 뭐 큰 돈을 벌어달라고 했어요 뭐를 해달라고 해서 진짜 욕심 없어 맞아요 저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지 돈 벌게 해달라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공을 내가 이렇게 백날 빌어도 안 되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을 우리 아드님이 보고 있었어요 사실 압니다 진짜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? 네 우리 애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일찍 결혼했었어서 근데 저도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한테 뭐 떨어질까 이것도 엄마는 안 말해 네 그냥 정말 너네 그냥 잘 살아라 그래서 보고 싶어서 전화를 안 해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만 해요 얘 요즘 일이 어떠냐 그러지 얘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근데 또 며느리도 착하다 엄청 착해요 막 싫어할 법도 해 사실상 안 그래요 그러지도 않고 어머니 이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요새 그냥 제가 말 안 걸고 있어요 잘 되겠죠 이런 스타일이야 너무 잘 보셨어요 원래 몇시 만에 주면서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하고만 쓰지 가정에는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동안에 빌었던 공을 아드님이 빛을 보고 있으니 또 엄마가 빌었기 때문에 또 좋은 며느리도 본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태어난 애기들도 손자, 손녀들도 잘 건강하게 잘 크고 할 거니까 엄마 걱정 덜어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신랑은 그 지금 그 운전을 하는데 계속 계속 몇 년은 할까요 나이가 끽해야 2, 3년 밖에 못 하죠 나이가 있으니까 뭐 2, 3년 끽해야 그쪽으로 가게 되면 못 해요 맞아요 저기로 내려가게 되면 글쎄 나는 우리 아버지 자리는 하나 그냥 아드님이 만들어줄 거 같아 거기 가서? 경비라도 뭔가 관리라도 그냥 아버지 여기 와서 이렇게라도 나 해줘 이렇게 해줄 거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진짜 그렇게 해주실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아 아니 너무 진짜 저번에 좀 말씀하시는 게 네 너무 마음이 와닿는 아 정말요? 저도 많이 다녔어요 아시죠? 알죠 아까 내가 그렇게 표현했다 했잖아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막 설레발 안 하시고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엄마 어쨌든 이제 크게 걱정 없으실 거예요 아드님도 잘 되실 거고 근데 제가 식당을 오래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긴 한데 아 그쵸 지금 다시 조금 그냥 포장만 좀 할까 하는데 그거지 엄마 이제 나는 뭔가 좀 뭔가가 움직이고 싶고 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뭐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는 나 사는 의미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를 크게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몸이 너무 많이 지칠 거 같고 아들도 반대할 거야 이 얘기만 나오면 걔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렇게 내가 이제 어 이렇게 있는데 네 맞아요 엄마 왜 그 고생한 걸 또 하려고 그래 이래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알바 개념으로 아휴 야 나 시간 때우러 가는 거야 근데 이 나이에 남의 집에서 일할 수도 없잖아 근데 나는 엄마가 뭘 차린다 라고 하는 건 난 반대 엄마 며느리가 주는 용돈 쓰고 아줌마들이랑 커피 마시러 다니고 꽃구경 다니고 해 알겠습니다 아 그냥 진짜 나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라고 해서 알바라도 하루 나갈게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목 잡아두고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이 딱 맞아요 제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엄마 내가 못 사는 것 같다니 엄마 힘들어?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래 아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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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혹시 네 꽃 일단 꺼드려